그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 사망률 차이는 그 나라의 공중 보건 시스템, 의료 시스템 수준, 그 다음에 노인이나 만성 기저질환의 분포, 또 진단 기틀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했느냐, 협소하게 했느냐, 중증 환자만 했느냐 이것에 따라 변수가 많아서 지금 그냥 나와 있는 사망률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변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망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사망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같이 돼야 됐고 또 변이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자 중에 사망률 높은데 그 지역에 바이러스가 변이가 있다. 자꾸 이렇게 좀 논리 비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바이러스 변이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학자들이 바이러스를 수집해서 연기서열 분석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미 있는 변이, 또 의미 없는 변이가 있는데 의미 없는 변이가 많죠. 의미 있는 변이는 그 변이로 인해서 전염력이 빨라졌다든지 또는 변이로 인해서 치사율이 올라갔다든지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변이가 있는데 이게 치사율하고 관련 있다. 물론 논문에는 그렇게 안 쓰죠. 치사율 증가와 관련성이 있을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읽은 사람은 치사율하고 관련이 있다더라. 이렇게 논리 비약이 되는 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근거 없는 공포가 되니까요. 물론 반면에 변이로 인해서 실제 전염력이 빨라지거나 치사율이 올라간 것이 실제 있다면 그건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유의해서 봐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로 여기 지금 Next Train이라든지 변이를 유전자 염기서열을 쭉 모니터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진 데이터베이스, 거기에 많이 올라오고 또 그걸 쭉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걸로 인해서 치사율이 올라가거나 전염력이 빨라졌다. 그런 필요한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도 이제 변이가 있어서 이게 빨라질 때는 치사율이 올라갔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이제 더 공포를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상당히 그 변이와 병독성 또는 전염력 이거 연관을 지을 때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도 모니터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보건 당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만 3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과 변이에 대한 연구도 지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분리주에 진 뱅크나 이런 데에 올라 있는 숫자가 많지 않은 것에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도 유전자 염기서열 하고 모니터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유전자 지문인 거죠. 유전자 지문. 바이러스 유전자 지문을 모니터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정부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고 또 모니터하는 데 있어서 좀 섣부른 결론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